미치겠다, 나봉성은. 귀신이라니. 그냥 이거 남녀 특징극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? 난 누굴 좋아한 건데? 널 좋아한 거야? 귀신을 좋아한 거야? 왜 그랬어, 대체 왜? 좋아해서요. 너무 좋아해서요. 처음 봤을 때부터 셰이 너무 좋아서. 그렇게라도 내 옆에 두고 싶어서요. 아무래도 나한테 시간이 좀 필요할 거 같아. 들어줘. 좋아해서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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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고 있어요. 좋아하고Blue learning었을 때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